한 번 할 때 왼손은 6등을 치잖아요 아까 이렇게 충분히 제가 먼저 연습하라고 했죠 연구선을 했으니까 1 2 1 이렇게 하잖아요 3개 4개 맞추지 말고 더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게 1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에서는 지금 여드름식에서 그 똑같은 간격에 얌 하나로 그냥 빵 치면 벌써 그 안에서 모르게 아까 그루핑을 연습했기 때문에 빵 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주죠 이렇게 찾아주죠 이